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황재형입니다 일단은 452K 시리즈 제가 연주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되게 컴팩트해가지고 연주하기가 정말 편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주를 할 때 편안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그리고 하드웨어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심벌들도 초크를 할 수가 있고 스네어 패드 같은 경우도 쓰리존 패드라 해서 크로스 림이라든지 림샷이라든지 다양한 연주를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10가지 프리셋 내장 키트와 무려 287가지가 넘는 사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장르 다양한 연주들을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DTX402 터치 앱을 통해서 훨씬 더 재밌게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로 드럼 키트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렉앤쉐어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서 연주한 것 동시에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SNS에 영상을 바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간편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DTX402 시리즈는 제가 봤을 때 초보자분들한테는 최고의 전자드롬이 아닌가 싶고요 DTX402 터치라는 앱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재밌는 연주들을 할 수가 있어서 창의성, 연주력을 둘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느낀 터치감은 일단은 드럼 패드들이 실리콘 패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쉬헤드보다는 실리콘 패드를 좀 더 느낌이 리얼함에 가깝다고 느껴서 실리콘 패드가 되게 안정적이면서 내구성도 좋고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고요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심벌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드럼도 그런 나무 드럼통 특유의 울림을 너무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정말 리얼 드럼에 가까운 드럼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 킥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에 연주해 본 킥패드들 중에서는 제일 베이스 드럼 다웠어요 제일 베이스 드럼 다웠고 이 킥패드 자체가 세밀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뭔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 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느낌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장되어 있는 소리들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얼함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 그런 전자 드럼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연주했던 6K 시리즈로 보통 전자 드럼으로 재즈 연주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6K 시리즈로는 재즈 연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듈 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디자인이 뭔가 좀 딱 봐도 되게 고급지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요 킥 모디파이어 부분에도 앰비언스라든지 컴프라든지 이펙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더 원하는 사운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마스터 볼륨, 오디오 볼륨 이런 것도 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스튜디오나 공연장 같은 데서 충분히 사용하기가 되게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전자 드럼 특유의 이질감이 없어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낌이라든지 타격감 사운드 이런 게 정말 리얼에 가까운 사운드를 표현해주고 있어서 합추나 녹음이나 그런 데에 정말 문제 없이 리얼드럼 연주하는 것처럼 다양한 장르에 충분히 잘 묻는 것 같습니다 DTX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 분들이나 특히 전공생 혹은 프로 분들한테도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리얼드럼처럼 세세하게 튜닝이나 사운드를 정말 다양한 사운드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던가 음영적인 부분도 정말 어떠한 시추에이션이든 정말 모두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일반 가정집이나 특히 라이브 무대나 레코딩 스튜디오 이러한 곳에서는 정말 빛을 바라는 드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전자드럼을 원하신다면 DTX402 시리즈와 DTX6 시리즈를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드러머 황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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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